일본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에게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 후쿠시마현 식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오해를 부르는 행동을 개선하도록 선수단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황희 문체부 장관은 급식센터는 올림픽 때 매번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후쿠시마현 식자재를 먹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